자 이제 샤드를 얻었지 이제 업그레이드 뭐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네온 흡수가 만인의 귀감이고 나 지금 대변자거든 네온 4등급 다 4등급이 필요하네 업그레이드 할게 없다 다 4등급 필요해서 환기구 회복했고 아칸 카르마는 다 못하거든 만인의 귀감이 마지막이네 제일 마지막의 업그레이드 카르마 치유 항복하거나 기침하는 척을 제압 하면 체력의 일부 회로 어 이거 좋네 야 이거 좋네 샤드는 18개로 줄었고 다음 지역을 고양 숯불갈비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그거네 아예 뭐 일본 뭐 이런것도 있고 뭐 제레시장 뭐 이런것도 있는거 보니까 동양인들이 여기있는거 같아 동양인들 이제 상점이지 제레시장 아시아타운 아하하하 으아하니 어 셀름넬름아 어 풍 고맙다 어 바르 바게트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세상 글로벌 세상 유토피아를 만드는거지 모든 게임의 모든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거야 그래서 다 때려 푸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막 십자군전쟁 봐봐 4년째 시청중아 고맙다 뭐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시켰어 아니잖아 그 뒤에 전쟁 뒤에 평화가 찾아오듯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우 멋진 착지야 펜 펜 입문을 잠긴 상태입니다 이 입문을 지.. 아 인근의 통합 지휘소 이것 때문이구나 여기를 없앤다 음 저기를 없애야돼 제공하고 고맙다 부인물을 아예 안하면 주인물을 아예 못하게 해놨네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고 네온을 먹어서 올라가면 쉽지 그래서 자동차 야 이거 오픈도 네온이냐 어 네온이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겠어요 건물 올라갈때는 이거만한게 없어 저긴가? 어 어딘지 보자 인근의 통합 지휘소니까 여기를 털겠습니다 어 어 저거 뭐야 아 나 지금 뭘 봤어 방금 뽀잉뽀잉 알아서 알아서 어 여기 아니었나? 여긴가 여기가 다행이네 아 저 교란기도 없애줘야돼 내 온점 먹고 지금은 등급이 안되서 업그레이드를 못하지 요기네 아 이분 아 뭐야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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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빛으로 빠른 속도로 빛으로 빠른 속도로 점프를 하고 빛으로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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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 하나 둘 셋 셋 하고 내 온 흡수하고 시간을 없애서 시간을 느려지게 만들어서 자 결박 얘도 결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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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시랄 때가 없네 저 검문소구나 또 카메라야 와 정신없게 카메라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카메라 때문에 얘네들 다 이쪽으로 오겠네 우와 결박 대박이다 이거 지금 너무 약하다 인포머스의 특징이지 주인공은 완전 유리몸으로 만들어놨어 주인공은 완전 유리몸으로 만들어놨어 카르마 획득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자 자 이거 나 먹어 오 와 너 재앙구역이라니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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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너 숨는건 잘하잖아 네온 어 파괴력이 연기가 더 세 으아 아니 셀름넬름아 고맙다 카메라 여기 있었군 그래서 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나 어 셀름넬름아 고맙다 저기 사냥거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포탑이 와 이거 뭐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원래 자동차에 네온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연기로 할까 어차피 쟤네들 리젠을 안해가지고 아 연기다 연기로 하자 연기로 하자 남자 연기 너희 끝났어 이제 자 연기 딱 차면 하는 순간 끝났어 간다 자 미사일 두방 날려주고 여기지 왁스 연기가 파워가 세가지고 죽여버릴거야 좋아 다 죽여버리 다아 폭파시켜버릴거야 민간 유닛 민간 유닛이요 이거 뭐 곳에 카메라였나 됐네 끝났네 이제 여키가 연기로 하면 확실히 좀 편하긴 편하네 이쪽 끝났고 카르마 자 카르마 카르마 이번 주엔 좀 카르마 어깨는 좀 쉬어졌다 야 한 놈, 두식이, 석삭, 너구리, 오징어, 육개장. 이제 샤드 얻어야지. 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어, 주변의 이동식 이걸 다 없애야 시작할 수 있네. 그럼 뭐, 미리 없애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난데? 나머지 샤드 하나 더 없애야되지? 어, 샤드, 나 네개 다 먹었나? 어, 네개 다 먹었구나. 자, 메인 미션 하겠습니다. 왜 또 싸움을 하시나 채팅방에서 혼나볼 테야. 뭐가 불만인데? 빨리 불말를 말해봐. 만약 그게 타당치 않으면 싸움 건 새끼, 싸움 같이 걸려서 싸운 새끼 다 혼내줄 테야. 아, 저것도 이왕 여기 온 김에 저 안테나도 파괴하고 가자. 어, 테쿠야 고맙다. 어, 타 부시러 가야지. 저 뭐 그냥 공짜로 부실 수 있는 거니까. 됐네. 이제 메인 미션 하러 가면 되지. 내가 너무 잘생겨서 불만이라고? 아이차. 너무나 타당한 얘기를 하는군. 살려주겠어. 아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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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치 bek? 항우는 좀 아름답게 쓰면 되잖아 떡볶이집 같은 경우는 이 떡볶이를 먹은 차 말이 없었다 으아 sustained 한 번 해볼까? 셀림림림라 고맙다 월급날인가? 어, 바빠 입어나 고맙다 레온 좀 써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 랜턴 지역에, I-90로 구매했다 오케이,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? 아, 네, 네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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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흠, 고맙습니다, 어... 아,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랜턴 이름, 알겠습니다 헤이, 내 엄마가 델슨오프 한 장면을 보냈다 그러게 말이야 내 방송이 이런 방송이 아닌데 그냥, 그저 그냥 그냥, 그저 그런 그런 방송 역시 이동은 이게 최고구만 아, 이쪽 위야? 건물 올라가기는 이거만 하는 게 없지 쭈욱, 당기면 지가 올라가다가 아, 이런 턱에 부딪히면 몰라도 아, 이런 턱에 부딪히면 몰라도 아, 이런 턱에 부딪히면 몰라도 좀 매달려봐라 여기 미치야, 위야 아, 아래다 어, 당신! 샤드군요 무기 업그레이드하는데 쓰는 샤드 네 네온이 싸울 때 좀 화끈한 건 없고 좀 여성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해야되나? 적을 날려가지고 붕 뛰어서 뭐, 결박을 시킨다거나 고가도로 지대, 지대를 파괴하십시오 자, 또 파괴전문입니다 파괴전문인으로서 자, 싹 파괴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여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파괴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지 음 이 지지대거든 이런 걸로 될 게 아닙니다, 지금 어, 이런 이런 걸로 될 게 아닙니다 그래, 지지대 어, 한쪽이 날아가긴 했어 어, 한쪽이 날아가긴 했어 어, 한쪽이 날아가긴 했어 어, 이거 몇 번을 쏴야 돼? 알았쇼, 알았쇼 저거야 저거야 어, 저게 맞군 야, 근데 여기 밑에 있으면 깔리지 않을까? 아, 여기 연기가 없네 항암치료 한 번? 항암치료 이미 받았다 너네가, 너네가 알려줬지 됐소 호송대가 올 때 호송대가 올 때 이거를 팍! 폭파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나도 알아? 로커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트래픽이 앞뒤지 않아 어, 네, 왜냐면 트래픽이 앞뒤지 않았다 어, 아, 민족들에게 끊어버렸어 아, 그럼 스포츠들을 끝냈어? 응, 다 됐어 앞뒤에 앞뒤에 두퍼를 준비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지막 카르마 등급인데 어, 방금 갈비지 흐으- ㅅㅂ 제발 당연하죠 ㅅㅂ 으아아아아아니 어, 셀럽넬르가 고맙다 통합보안부 제수 호송 버스 경비병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일단 이거 던져주겠습니다 이거 던지면 애들이 다 날라가지 이것도 던져 드리겠습니다 아주 여성적인 공격 방법이야 하나 하나씩 죽여주겠어 날려버리겠어 좋았어 자 연기 딱 없애주지 아 지금 엉뚱한 데다 날렸다 여기는 연기가 많으니까 연기가 유리할 것 같아 자라 쓰레기들아 통합보안부 제수호성보스에서 설마 또 새로운 능력을 주면 대박인데 이거 아 여기구나 이게 평점이 낮다는게 난 이해가 안되는데 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반복 미션이 그다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러고 맵에 다 찍어놓은 거 저거 좀 없애라야겠다 없어졌지 힐링이 시그널 트래커 두피의 통합을 통해 두피의 통합을 통해 그런데 힐링이의 샤드가 있었나 이거 샤드를 지금 다 먹을 필요는 없어 주로 쓰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지대로 이동하십시오 여기 샤드 지쳐낸 샤드 잤냐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할게 좀 부족함 몰라도 지금 샤드가 꽤 많은데 어 저기는 눈에 좀 보여가지고 신호 추적 237키로 저기다 방향 방향은 여기요 아 지금 샤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이러고 댕기게 생겼네 아 고지대로 이동 아 고지대에서 날아가야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고지대로 날라가면서 어 고지대만 이렇게 가면 되지? 용기 좀 먹어야겠다 야 호송 차량 이게 뭐야 여기네? 음.. 가자! 아, 칭찬! 이거 먹어! 이것도 먹어! 난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하겠어 어,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고 있지 난 아, 진짜 살아나다니 저 계속 할 수는 없거든 어, 다 어디갔나? 이거 먹을래? 이게 참 좋은 스킬이야 거의 다 됐지? 이제 얘가 문제다 미사일이 있으니까 장갑차만 파괴시키고 연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싸울 때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연기, 연기 연기 아, 두발밖에 없어 와, 한발밖에 흡수가 안되네 이게 완전히 부셔진게 아니라서 연기 집에 좀 가라, 임마 앓챠 아잇, 살아났어 마지막 한 갠가 마지막 한 갠가 마지막 한 갠가 마지막 한 갠가 됐다, 매개체 어딨나 매개체 매개체 여기 계십니까? 아잇 아잇 디렉터야 아잇 쟤 누구세요? 음, 아름다운 친구? 죄송합니다 다른 계획들 희섭 통합 자 이거 받아라 어 얘네는 공중에 뜨질 않아 문제가 심각하구만 와 이건 진짜 연기가 답이다 어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건 진짜 연기가 답이야 연기가 네온 미사일이 발수는 많은데 그렇지 나에겐 궁극기가 있다 자 받아라 아니 잠깐만 받아라 네 끝났어 아니 한놈만 범위바라 둘 아 둘이네 둘 아직 한놈 남았어 아 끝났네 끝났네 좋아 궁극기 한방으로 일단 끝냈는데 네 얘가 궁극기 자체는 아까 그거보다 쎄거든 그 연기보단 쎄거든 헉 한 마이너 세트팩에 너가 붙어 너가 한 팬이네 뭐지 내 이동 도와줘 도와줘 너무 많아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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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ides 다가가 아마 사백미터니까 이쪽 끼리 맞을거야 서벅 미친 타이머는 아주 시간은 재깍재깍 정확히 알려주는구나 얘들은 뭐지? 벽을 타고 그냥 올라가버리는 거야 아 뭐야 위에 간판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더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네 251미터 저기다 이거 대박이야 이거 이동은 네온이 최고야 206미터 저기 저 건물인가 저 건물인 것 같네 86미터 이건 뭔 아니잖아 어 잠깐 잠깐 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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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면 샤드를 본 것 같았는데 아 내 눈이 병신인가 맞아 병신 맞아 난 병신이야 56미터 저기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얘네 이동이 너무 짜증나 아 여기네 야 이거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응? 얘네 없어 두? 아 짱나 짱나 그래 네 너는 realm이네 하루 가 what 너는 1